끝으로 날씨입니다. 일요일인 오늘도 전국의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. 소나기 예보 지역은 경기 동부, 강원 내륙, 전라 동부 등으로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.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온열 질환에 유의해야겠습니다. 도심과 서남해안,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. 기상캐스터